안녕하십니까 박사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라는 달라엘라마가 어린이에게 혀를 빨아달라고 하는 영상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인도 북부조시 다름샬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에는 한 인도 소년이 달라엘라마에게 다가가 곁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달라엘라마는 소년을 무대로 올라오게 합니다. 달라엘라마는 소년에게 입맞춤을 한 뒤 혀를 내밉니다. 그리고는 자기 혀를 빨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파문을 일으키자 달라엘라마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엘라마 사무실은 이 소년과 가족 그리고 달라엘라마의 말에 상처받았을 전세계의 모든 친구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 홀리니스 성하께서는 종종 천진무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장난스럽게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혀를 핥아달라니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 이는 소와 성의 행위라면서 달라엘라마가 소년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서 혀를 핥더라고 한대 경악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을 잡는 것부터 역겨우며 아동학대로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달라엘라마가 소년에게 입맞춤을 하는 광경은 끔식하며 특히 이를 보고 사람들이 낄길거리는 것을 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 보는 것도 힘들다면서 예전에는 그의 명언록을 찾아보곤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라엘라마는 2019년에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방정입니다. 그는 달라엘라마의 여성 후계자도 괜찮지만 반드시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못생기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때도 사과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티벳 독립공개가 실패한 후 1959년부터 인도에서 망명생활을 해온 달라엘라마는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면의 평화, 사랑, 관용 같은 듣기 좋은 화두를 잘 구사하는 달라엘라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서구 리버럴 명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티벳 문화에서 혀를 내미는 것은 존경의 제시처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당초 사과할 일을 성하께서 왜 하시는지는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